프로그램에 릴레이 퀘스천이 있어요. 앞에 나온 게스트분이 어떤 분이 또 나오실지 모르고 질문이나 미션을 드리는 게 있는데 아 그 점 프로에 있는 사람의 질문을? 그리고 또 주고 가셔야 돼요. 아 그래요? 보실래요? 네네. 최근에 경험한 가장 섹시한 경험? 무슨 질문이군요. 섹시한 경험?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. 아 오케이. 최근에 있었던 가장 섹시한 경험. 가장 섹시한 다리를 봤어요. 어? 우리나라에서요? 네? 우리나라에서? 아니 우리 연구소에서. 제가 새로 개발한 프로의 다리. 로봇에서 시작해서 로봇으로 끝나는군요. 제 인생인 것 같아요. 아 네. 믿어드릴게요.